울퉁바인데요. 새로운 코스를 또 개척했어요. 여기로 넘어서 가서 얘를 넘고 삼형제 소나무를 돌아서 여기를 돌아서 올라가면 성공되겠습니다. 소나무가 이렇게 삼형제가 있기도 참 쉽지 않아서 코스 이름 삼형제 성공하면 또 세계 최초죠?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.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벌써 판검사가 되겠을 뿐 잘 들어갔어요. 제가 볼 때는 잘 들어갔고 크루셔! 내가 보는 눈은 있는데 실패했습니다. 루크님이 방금 여성 팬 한 분을 확보했어요. 팬 한 분 확보도 했어요. 공원파이가 옳잖아. 잘 못 들어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그럼 다 잡아봐요. 공원도 닫았으면 공원도 곁들여야 돼. 추가야 잘 들어왔어요? 그렇지! 살렸어요. 살렸어요. 삼형제 소나무를 넣고 박수 안채요? 올라가면 성공! 됐어. 성공 성공 성공! 성공했습니다. 성공 성공! 성공! 좋아요? 됐다. 종아 잘 끝났다. 됐어. 아... 최애기장... 생소한 코스고요. 작전을 잘 짜야되요. 그렇지. 어디로 들어가냐? 아... 거의... 루크님? 밖에 바람 많은 거 아니야? 많은 거 아니야? 같은 루시인데... 루크님? 잘 들어왔어요. 여기 와서... 아... 왜 높은 곳을 공약하죠? 살짝 얕은 데도 있는데... 잘 들어왔어요. 좋아! 아... 안 맞지 않네... 잘 들어왔어요? 아... 왜 저기서... 몸이 뒤로 빠지죠? 아... 아... 다시님... 그렇지요. 잘 들어왔고요? 안전하게 들어왔어요. 올라가야 되는데... 잘 들어왔어요. 잘 들어왔어요. других! 그리고 겨울튀님! 올라갔습니다! prostit! sollarmos. 잘 흘들어. 인정 안ots! hic een niveaus. 저쪽으로 올라가면 쉬워요! 소리가? 루ft님.. 간만에 나오신 루피님... 잘 들어왔어요? 몸이 계속 뒤로 빠져 있어요. 간만에 울시 코스 왔어요. 상당히 미끄러워요. 건조해서 오늘! 우~~ 씨... 시~~~~~ 성공입니다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백만님 빨개 밟으면 수염이 날 것 같아요 칼탈 밟으면 됐어요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? 백만님 또 한 번 했습니다 오늘 와 겁나 잘 타는데? 백만님이 간만에 나타나서 신기하게 잘 탔습니다 지금 잘 들어왔어요 세 분이 성공했고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루크님 뒷밖에 다음은 땡이에요 코스를 못 타고 있는 루크님 루피님 우씨 코스입니다 흔들렸는데 흔들렸어 흔들렸어 잘 못 들어갔어요 간헐적 고수 토마스님 될 뻔 했어요 잘 못 들어갔어요 네 오른쪽으로 깊게 붙어요 잘 붙었고요 좋아요 이번에 이번에 아 신부죠 의회의 선수 백만님이 성공을 해갖고 이 코스가 쉽냐 어쩌냐 의견들이 분명하고요 따시님 이렇게 되면 백만님이 굉장히 잘 타고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님 토마스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아 잘했어요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봐요 잘 들어갔어 앞바퀴를 오늘 아직 몸이 안 풀렸어요 전체적으로 됐어요 됐어 아아 몸이 아프다 그렇지 잘 들어갔다 비교해가 들어갔는데 됐어 몸이 나 이거 큰소리 빵빵 쥐고 있는데 평가짓입니다 좌씨도 한번 해봅니다 좌씨 좌씨죠 좌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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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렇게 저거 맞게 그랬더니 앞바퀴가 어디까지 가는에 따라서 결정나는 코스 됐어요 아 아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을때 하하하하 상검사가 되고 남았죠 남았죠 잘 들어갔어요 예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나이스야 나이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잘 봤나요 오늘 아직 따씨님 몸 안 풀린 따씨님 오 좋아 좋아요 됐어 가봐 가면 되는 아 앞바퀴 잘못갔네 자 백만님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계선거하고 자신감이 붙었는데 오 좋다 잘 들어갔어 아아 조금 너무 많이 갔네 따씨님 4.4.1 받은 사람이에요 나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 아빠가 어디다 놨는지 어떡해 좋아요 좋아요 됐어 컷닝을 아주 잘했어요 제대로 잘 제대로 루피님 제가 자꾸 루크님하고 헷갈려요 루피님 루피님 조금 빨리 꺾였는데 좋아요 그래도 고맙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면 저런생들 정답이 너무 적 정답이 좋고 어? 잘 들어가네 아 너무 많이 갔네 너무 많이 갔네 안돼요 글로 올라가면 불확격이에요 좋아요 아... 좋았는데 여기 흐면서 되는 점 어 좋아요 이렇게 코스는 좋았어요 빨리 꺾었죠? 아 빨리 꺾었어요 오늘 저... 백마선수 오늘 자신감 급상승하신 백마선수 잘 들어갔어요 일단은 지진아주... 어필님이 이걸 성공해서 전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였었죠 전세계까지는 아니었었나? 오! 오! 한방! 오! 이렇게 쉬운 데는 아닌데 괴롭히님이 한방에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어필님이 뭐가 됩니까? 자, 루피님 올라갔고요 이제 루크님이 이거 참 잘하십니다 루크님이 교과서대로 한방에 끓었습니다 한방에 따시님 이거 성공 못하면 어필님이 많이 갈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갔어요 토마스님이 간헐적 고수인데 지난번 어필님이랑 붙었을때는 쫄아가지고 턱치기 잘 못떠 못했어요 줄을 기들어서 못했는데 과연 오늘 잘못 들어갔어요 미션은 작전이 필요해요 뒷바퀴, 앞바퀴 정렬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따라서 아 또 높이 쳤죠 아 그렇게 되면 휘악 휘어버려 동마님 동마님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루피님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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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간헐적 간헐적으로 잘 따시는 분 자 오른발 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엠티비계의 사고 뭉칠 어필님의 비웃음을 생각해요 아 아 가요 됐어 그렇지 어 성공했습니다 야 어필님한테 비웃음을 안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성공시켰습니다 아 백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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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좋았는데 어 좋아요 아 지난주에 이어서 떡바이 다시 도전하러 왔습니다 떡바이 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 오 오 오 오 오 오 될 것 같은데요 약간 따라가 줘 루피가 나온 게 아마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간만에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이거 하지 주특기니까 천방 주특기 자 루피 선수 루피 선수 그동안 연습 많이 한거에요 솔직히 이거 뭐 내가 뭐 XX파 이런 얘기는 안하겠지만 루크님은 이제 매뉴얼하고 페달킥을 섞어서 이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주 세계 최초가 나올지 루크님 아 조금 높죠 원래 그거 뭐죠 매뉴얼 할라 그래 매뉴얼 찍으러 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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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 다른 방식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방식 다른 기술 아닌데 아까 가나 매뉴얼에다가 자 참고로 산산산 아닌 회원님들 한번씩 들이대는데 500원씩이니까 계좌번호 보면 있어요 아니 우리 안보는 동안 계속 섰었던거지 네 내년서부터는 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요 약간 약간 간죽을 두고 따라가요 루크님 세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뭘 이렇게 하려고 난리치냐는데 이거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은 그 에베레스트 정상의 태극기 꾸는 그런 맛이죠 누가 돈도 안 쓰면 돈은 뭐 10원 한 장 안생기는데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좋아 아니 속도가 없죠 엉덩이를 없더라고 아 저걸 안되냐니까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어요 야 살짝만 밀고 너무 많이 이것만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럼 왜 안떨어 계속 아 아 팔줄을 길게 잡았어요 다시님 팔줄을 길게 잡았는데 여기 와서는 또 천천히 가르고 이건 뭡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기록을 안 깨질 것 같아요 예 지금 기회에 뭐 열 번 백 번 해서 되는 건 된 것도 아니고 마지막 기회 과연 어 야 이야 아 루크 선수 루크 선수 갈아주면서 가지고 다시 윌이리 계속 디리 되면 1mm씩 약해져요 찍혀서 없죠 아니 속도 내는 윌이 야 고마워요 오늘도 이제 이리 선수가 아주 관심있게 째려볼 걸로 예상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 도전 되겠습니다 루크님의 마지막 도전 고마워요 갑시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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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속도가 부족해서 배달핀 자 이제 아 플래너 내려와서 호핑으로 방향전환해서 올라가는건데 됐다치구입니다 전기자전거 무거워서 호핑 어려워요 됐다치구 옆에 붙어져야되요 됐다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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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됐다치구 됐다치구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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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뒷바퀴 끌지 말고 내려오세요 자 호핑 방향전환 됐다치구 여기도 됐다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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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합격입니다 자 간헐적 고수 절벽이야 아이씨 왜이러세요 아니 간헐적 고수 됐다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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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핑으로 돌렸다치구 됐다치구 됐다치구 될거같은데 어 올라가 올라가 어 깜짝이야 네 아프리핑 많이나봐 들어 자 이제 호핑으로 돌려야되요 자 진정한 고수들은 호핑으로 돌려서 올라가요 방향전환합니다 오케이 됐어 됐다 자 성공적으로 방향전환했구요 과연 됐다 아 까비 되겠습니다 까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오 좋아요 오 방향전환 성공적으로 했구요 아 아 스피드가 살짝 구독했어요 스피드가 스피드가 아 로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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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됐다치구 됐다치구 불쌍 됐다치구 성공합니다 됐다치구 아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싹 꺾는거에요 됐다치구 성공 맞아 아 아 아 좋아요 자 계속가면은 이제 골로 가는거에요 제일 여기까지는 품질이 제일 좋아요 지금 자 이거 한번에 세게 세포 자 이제 가 가 가 가 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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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우미의 도움을 살짝 받긴 했지만 그래도 가 이따 돈이 돈으로? 아 나무가 위에서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내려갔어 호핑이 많이 늘었네 호핑이 많이 늘었어 됐다 찍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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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힘이 좋기 때문에 방향만 전환하면 풀코스 속도를 못 냈어 속도를